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재택근무 하시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계속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것도 힘들고 불감증으로 스트레스와 또 편두통 많이들 앓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공유 많이 하시고요.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내가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을 다하고 난 다음에 제로 달러로 뜰까요?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매일매일 정부에서의 내용이 업데이트 되고 있고 웹사이트도 폭주가 하고 있는 상태로 자주 다운이 되면서 서버 접속도 힘들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 내용도 매주 단위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 주마다 다른 UI의 내용 중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로 밸런스, 제로 달러로 뜨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신청자의 정보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셨을 때 실수로 나의 정보 내용이 입력이 미스됐거나 아니면 내가 입력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판단을 했을 때 확인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마다 대표자, 그러니까 인플로이어 쪽에서 입력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플로이 쪽에서 입력을 하실 때 나를 통한 풀타임으로 입력을 한 게 아니라 인디펜던트, 독립 계약자로 입력을 하는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플로이먼트 인슈어런스 쪽에서 메일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가지고 신청자의 정보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제로 밸런스로 뜨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을 받으시게 되면 신청자의 정보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재입력, 재신청, 재수정으로 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입력을 하시면서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로서는 모든 주에서 입력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은 전화를 통해서 신청에 대한 입력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전화 대응이 통화가 쉽지 않죠. 따라 새로 지금 준비를 하시면서 입력하시는 분들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굉장히 신경 쓰셔서 입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현재 2018년도, 2019년도 나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정부 부양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IRS에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정부 부양치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어서 IRS에서 따로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웹사이트에 대한 개설은 제가 영상의 하단과 밑에 부분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나의 이메일 주소를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를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주의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좋고요. 영주권자, 시민권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입니다. 또한 입력을 하실 때에는 각국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없고 영어로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좀 한계입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2018년도, 2019년도에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셨어도 정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마치고 나서는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실업급여가 됐건, 정보부양금이 됐건, 또한 SBA론이 됐건 입력을 하시고 신청을 하실 때 가능하시면 핸드폰을 통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에서 PC 화면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컴퓨터, 컴퓨터 앞에서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입력에 대한 오류나 글씨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의 실수를 덜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웹사이트에 서버로 접속을 할 때에 좀 더 컴퓨터가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두 가지의 내용 제가 업데이트를 준비했고요. 관련 있으신 분들 많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용 좋으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웹사이트 밑에 대한 링크와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이 공유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분들, 남들, 다른 민족들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우리도 충분히 받아야 되겠죠?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히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